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래로이 약국에 마스크를 안 팔아서 건설용 마스크 사려고 왔어요 들어오면 이렇게 커피랑 주스를 마실 수 있게 오늘 래로이 구경 가실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브라질에 건축자재 박람회는 아니고 래로이를 보고 계십니다 주방용품부터 해서 없는게 없어요 다 있어 페인트 용품부터 해서 접착제 마데이라 나무들 자네일라 창문들 저기는 현관문들도 있고 파티샵 자물쇠 CCTV 자물쇠 결쇠 공구상 시멘트 집을 지을 수 있어 여기 있어 물건 사면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사려고 하는거는 마스카라 마스카라 마스크 종류도 다양해요 100회 할 줄 알았는데 저거는 방봉이 없지 이거 이거는 사회할이면 1200원 정도 되겠다 1250원 1300원 여기 앞에 계산대에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팔고 있네요 여기 앞에 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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